이번에 피해 입음을 보면서 하실 텐데요 하루빨리 아 요즘 그 만퀸 멜론 도로를 치고 계시는 분들이 참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요즘 그 은지원씨의 그 정도로 그 은값이 뛰어가지고 이분들은 올여름 신나는 댄스로 호범씨 택지훈이요? 그 예명 아니죠? 아니 뭐 그런대로 먹어줘요 예명이죠 예명이죠 제 본명은 다 아시죠?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 아 그래요 정말 저렇게 노래를 안무의 최고이신 분이 오늘 왜 나왔냐면 저는요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궁금하고요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요 네? 저는 아파서 못 나왔어요 아 아파서 못 나왔어요 아 아 네 참 자 지금 예쁜 강아지 한 마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분명 이 중에 계십니다 제똘이 그러니까 강아지가 봤어요 봤어요 제똘이 음 그래요 제똘이 이제 안 찍고 아직 안 찍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플레이 어제 달려고요 잠깐 이재훈씨 이재훈씨 제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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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수인일이군지 아까 대기실에서 보니까 다들 앉아 앉아 이러고 있는데 제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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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뻐요 제똘아 제 정도 하자 제똘아 제똘아 자 마지막 장끼가 있다면요 장끼가 있다면요 나와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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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높아요 은지원씨 은지원씨인가요?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형 알려준대로 해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로와 자 엉덩이 춤 춰요 봐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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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은지원씨 앉아 보겠습니다 아 기다려 기다려 차려 아 집중해야지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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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아 그 다음 옆에서 아 앉아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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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면 머리 다리면 다리 아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키고 있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애완동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다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 이름이 공주 네 공주 저기요 흉하거든요 3번이 3번 탁 다음번 다음번에 고양이 키우기 우리 고양이는 집을 한번 나갔던 경험 아 아 아 사람이 많아서 긴장을 했어요 긴장 이런데 이런데 놓여있으면 주인오면 되게 반기잖아요 응 근데 반기는게 굉장히 시원치 않았고 일단 아니었으면 이렇게 속도 딱 그렇게 때 이렇게 번지잖아요 네 자기의 고양이 아니니까 그걸 봐준거에요 그걸 아 그렇군요 균형이 키우던 거라는게 좀 마음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에 좀 그게 걸리네요 네 나벌이 맞네요 저는 공주랑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요 아까 여기 있다가 유린나 갔는데 막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저도 놀랬어요 왜요 또 떠요? 노숙자라니까 어디서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가지고 아